3, 2, 1, 던 삐 빠 뿌 삐 뿌 빠 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오니저택 프라이데이 펑킨 특집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남자친구인데요 아 이 시간이면 이제 내 여자친구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왜 안오지? 어 자기야 자기야 응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응 나 좀 늦었지? 화장 좀 하고 오느라 그리고 우리 아빠 성질 알잖아 우리 엄마 성질도 알잖아 아 그니까 아버님 잘 지내시지? 너 만나면 죽여버리겠대 아이고 아이고 많이 화가 나셨나보네 아 근데 여자친구가 또 올 때가 됐는데 왜 안오시지? 야맨아 어 자기야 어 자기야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어 내 여자친구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너도 여자친구 얘도 여자친구 아 넌 두번째 여자친구구나 두번째로 온거 보니까 내가 세컨드인거야? 그럴 수 없어 자기야 어 자기야 왔구나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어 잠깐 자기야 이 똑같은 옷 입은 못생긴 여자들은 누구야? 아 못생긴 여자들이라니 내 여자친구야 그거 내 여자친구고 너도 여자친구야 인사해 뭐라 서리야 오빠 이 여자들은 누구고 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동동쿤 자기 왜 이제 왔어 어 오빠 생각하느라고 화장 꺼치고 있었지 어 얘들아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안녕 얘들아 남자친구? 남자친구 어 많이 다황했니? 헤어져 아니 아니 우리 아빠한테 다 화할거야 우리 엄마한테 다 으으으 괜찮아 여민아 내가 있잖아 하하하하 어쨌든 자기들 이제 들어가자 오늘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멋진 공연을 준비했거든 자 내가 오늘 노래 한 곡 끝내지게 불러줄게 음 올라와 올라와 이거 무대잖아 자 노래 부른다 얘들아 놀라지마 어 삐팜 삐뿌 삐팜삐 삐팜 아 진짜 이렇게 노래 불러 얘들아 놀라지마 삐 Different 삐 division 뭘 취었나봐 그걸 노래라고 부르는거야 연의다 미안한데 조금 찐따라 갑자기 정 떨어졌잖아 하하하하 아 자기들 왜 그래? 어? 넌 졌나봐 역시 내가 첫번째구나 뒤에 있는 거 보고 알았어 우리 자기한테 꼬리치지마 너나 비심해 둘 다 못생겨가지고 니가 제일 못생겼어 야 되지마 여미가 일로와 이게 무슨 노래지 고기를 먹어볼까 니 여자친구를 먹을 거야 얘들아 레몬데몬 레몬데몬이야 여자친구를 잡아먹으러 온 거라고 도망쳐야 돼 맛있게 먹어지마 잡아먹혔나 이럴 수가 레몬데몬이 우리 여자친구를 잡아먹으러 왔어요 저번에 저한테 경고장을 보냈었거든요 일로와 자기야 일로와 여메아 위에 있어 위에 내가 저번에 레몬데몬 아저씨한테 쪽지를 받았었거든 자기야 무슨 쪽지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니 여자친구를 오늘 밤 죽이러 오겠다 남자친구 각오해라 나는 남자친군데 남자친구라고 했잖아 뭐야 나 너무 무서워 자기야 레몬데몬 아저씨가 너를 잡아먹으러 온대 어쩌면 좋아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사랑해 나 지켜줘 너 같은 녀석 한장 나가 나는 너를 너밖에 없겠지만 어? 응?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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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노 야 야 야 이제 한 노래 부리고 온다 아 아 어떡해 애들아 너무 무서워 어 어 어 자 여러분들 레몬데몬 아저씨를 피해서 여자친구를 지키면서 여기를 탈출해야 돼요 내가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를 다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 바람둥이에 살면 힘들다니까 어 여자친구? 어 저기 동동자기가 오고 있어요 동동자기야 와주었구나 왜 뭐다? 역시 남자친구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응 그니까 아 자기야 나 너무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열어줘 열어줘 나 왜 들어가 진짜 웃기대네 자기야 어쨌든 내가 지켜줄게 빨리 여기 탈출하자 오케이 가자 뭐야 떨어졌어? 아 아 아 아이템이 많고만 엔도진주 거미주 투명한 포션 간식 좋았어 아 아 아이템이 많고만 투명한 포션 좋았어 투명한 포션 투명한 포션 투명한 포션 자기밖에 없다니까 그래 나중에 만났자 자기 내가 내가 첫 번째지? 어 아니 자기밖에 없긴 한데 자기가 세 명이나 더 있어 나는 영돌이 좀 해 있구만 저 위에 있구만 이걸 찾아야 되는데 미치고 왜 이렇게 많아? 이 eine 여자친구 한 명 오지만 으으 오지마! 4명이나 있는 밀치기 거부러! 이 녀석을! 어이 자기야! 여자친구야 삐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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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여자친구인 거 맞지? 응 너밖에 없어 너네들보다 날 사랑하는 거 맞지? 응 진짜야 맞아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중에 쟤네랑 헤어질 거지? 응 그럼 알았어 어 그런데 자기야 응 자기 이름이 뭐더라? 내가 여자친구가 너무 많아서 이름을 까먹었어 진짜야 나는 미호 걸프잖아 미호 걸프 알겠다 너 성이 김이지? 김미호 그래? 어? 김미호가 뭐야? 너 성이 김 아니야? 아 헷갈렸다 헷갈렸다 아 저기 대전에서 사는 아 그 미호를 까먹었는데 너 단미호인 거 다 알아 아 맞다 깜박했네 아 미안해 와바 와바 으악! 글렸다! 너 또 죽었어? 응 다른 여자가 말 섞으니깐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이제 어... 어... 뭐야? 이름이... 어... 그래 미호랑만 이제 이야기할게 뭐야? 야 자기야 어 헷갈렸어 헷갈렸어 어 그래? 어... 너 뭔데 우리 오빠한테 꼬리쳐? 야 너 뭔데? 난데지만 못생기고 키도 짜는게 너 우리 오빠한테 너 우리 오빠랑 사귀지 며칠 했어? 야 나랑 오빠는 결혼까지 할거야 알아? 이 오빠 결혼 이미 했거든 현실에서? 어 얘들아 나 아저씨야 날 두고 싸우지 말아줘 나 유부남이야 다섯번째 여자친구가 있던거야? 응 나 결혼도 했어 괜찮아 자기야 결혼이랑 연애는 별개니까 오빠 내가 방금 뭘 들은거지 오빠? 아하하하하하 왜야 왜 결혼을 했어? 아하하하 이런나 어휴 왜 깜깜해 어휴 어휴 그럼 이 오빠가 너같이 못생기리랑 결혼할거 같았니?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저리 가! 아하핳 으아아아아아악 야하핳 야하핳 빨리 나와 빨리 도망가 빨리 가자 이제 으아아아아악 뭐해 쟤? 아하하하핳 나와 이 이 여우같은 녀석 아니 저기요 뭐 하시는거죠? 어허 어 어 여기 길이 없잖아아아아 그 맞는거야 길이 없어 그냥 쥐구멍이었네 아래에 있을거같은데? 아냐 여민아 내가 먼저 가볼게 내가 너의 남자친구니깐 여 authors 도망가 하하하하 사문됐어요 사문됐어요 한번 해봐 아 acqua 아 opt길네 흐 어 Eğer 자기야 자아우기야 나는 무서워 여기서 빨리 나갈수없어? 참아먹혔어 이질이크를 찾으면 돼 이 마이크를 찾으면은 어? 나갈 수 있어 이거 색이 맞춰주면 돼? 아 우리 할 수 있겠지? 응 그럼 할 수 있어 자기야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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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운다 아 무서워 생긴 거 봤어? 입안에 빨간 뭐가 있어? 저거 그거야 뭔데? 케찹이야 케찹 아 맛있겠다 음 맛있겠지 어 놀라나 놀라나 너 언제 왔어? 투명함 없고 아띠 와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다니까? 잠깐만 아흐 오세요 죽을 거 같아? 빠악 나를리몬 나이스 떨어졌어 떨어졌어 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뭐 유턴했는데요 아마? 오케이 빨리 빌번호 찾아야 돼 지금이야 지금 죽었을 때 빨리 어딘가에 빌번호가 있을 거라고요 어 이런데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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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 이런데? 오케 아 비융이 잠시 비융이 잠시 자 일단 숨어 봅시다 여기다가 숨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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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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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 싫었다며. 그건 에마씨. 자기야. 뭐 내놔. 그 마이크. 내가 왜 찾는 줄 알아? 이걸 그냥 줄 순 없지. 너를 위한 러브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 마이크가 착각 켰던 거야. 내가 불러줄게. 기대해. 자, 기대해. 자, 한다. 하나, 둘, 셋. 삐파, 삐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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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파. 이런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야. 오케이. 우리 비밀번호 3개 찾았어. 벌써. 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세 번째, 네 번째. 오케이. 첫 번째 마이크 봐. 찾으면 되겠구만. 네 번째 마이크. 빵돌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넌 왜 오고 있는 거야? 자기야. 응? 이거 내 마음이야. 이건 뭔데? 그냥 해봐. 쓸모도 없는 걸 가져오고 있어. 왔어. 아, 넌. 어, 역시. 어, 역시. 어, 개무서웠어. 어, 잘했어, 잘했어. 역시 우리 김미호. 나 죽을뻔 뭐? 알았어,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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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중을 해야겠는데? 우리 여자친구들이 저를 잘 살려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지하는 안 내려갔단 말이야? 있는 거 아니야? 그만놓고 싶다고. 어, 투명한 포션이 있네. 나 이거 왜 안 뿌리고 있었지? 이거 투명이 됩니다, 이거 뿌리면. 야아. 여기 빨간색 양턴이 있는 데가 비밀 통로예요. 비밀 장소인데, 이렇게 숨을 수 있어. 나만 볼 수 있고. 이거 잘 이용하. 그럼, 이렇게 해줘야 한 번,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안raj Ст рstation. 우리 여자친구,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안하네요. 또, 우리가 이런 안경 Encourage. 이제 본 quella phase의 Bourbon인즈 우리에게 맞춘다. 또, 우리 여자친구가 다그만한 프로에서 podemos 오늘 압한다고. 3, 2, 1, go! 3, 2, 1, go! 3, 2, 1, go!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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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1, go! 3, 2, go! 3, 2, go! 3, 2, go! 3, go! 3, g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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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다 써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 안되겠다 찍고 나가겠습니다 왔다 왔다 찍어 1050 아니구 2050 아니구 2050 아니구 니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3050 아니구 너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 비겁한 녀석 니 여자친구들은 내가 다 먹어버릴거에요 5050 어둑어둑하게 씹어먹어서 6050 7050 아니구 아 뭐야 이 첫번째 여자친구는 오돌뼈더라 으아 8050 아니구 아 90 50 두번째는 꼬들꼬들한게 오징어의같기 아 이것도 아니야 뭐야 그럼 뭐야 아 공인가 아 공이었네 세번째는 아주 맛있는 쫄깃쫄깃한 대패상겹살 우암 어 이찬니당 괴물녀서 헙... 어어 쟤도 비보 모르다? 오케이 나이스 뭐야 여기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요 저분이랑 똑같이 레본대본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 것 같아요 어 자기야 자기야 나는 고기가 된 줄 알았어 다른 여자친구들은 아마 죽었을걸 왜왜왜 아닐 수 있어 본 적이 없거든 어 니가 첫번째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설마 혹시 모르지 그럴지도 니가 상상하는거 그거일지도 레본대본대 엔딩해놓자 이번엔 안 속일 것 같은데 하도 많이 해서 아오니를 어? 아니야 바로 오게끔 해야겠다 그냥 대놓고 바로 오게끔 한다음에 오자마자 밀치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여기도 보고 있다가 오면은 밀쳐버리는걸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줄게 오 좋은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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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매도 생각 못했지 자 이렇게 레몬대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아 자기야 다행이야 레몬대몬이 너의 유일한 여자친구는 나 하나였구나 음 그러게 근데 너 이름이 뭐였더라? 어? 아하하하하하 아 나 아무래도 근데 너무 바람둥이에다가 너무 그런거 같지 않아요? 아 제가 아무래도 바람둥이에다가 어? 너무 나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거 남자친구가 아니고 너무한거 아닌가 바람둥이가 아니었나 바람둥이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야됩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히계세요 바람둥이는 갑니다 아